저기 띄워야되서 얇게 줄이 씹히면 와르치가 해야되네 두껍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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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옛날에 몇 시발이었지? 이렇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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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뿜는거라고! 막걸네 이거 세시발이야? 이게 면이 없네 납작한 면이 있어요 아까 내가 정확히 봤거든? 이렇게 탔어 안걸리는구만 약간 깊어 세시발이니까 그냥 내리네 이렇게 탔어 이렇게 탔어 대가리가 딱 잡히는 데가 있어 그래? 대가리가 잡히는 데가 있어 이것도 던지기실수 같아 이것도? 이건 뚱글자고 이건 던지기로 해 고수인데 고수인데 아니 지금 둘, 넷 일곱개나 뽑았습니다 태보순데 이게 기본이지 아 아 이번엔 다 태풍한거가 아닌가 아 두꺼우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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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오고 아 진짜 무기가 헛마리정기로 딱 들어갔어 이게 짧아가지고 추구통이 낮아서 텐션으로 될거 같은데 아 아 잘봤다 여기 또 있어 약간 살짝 쓸릴 때만 조금만 버텨주면 될거 같은데 조그분만 딱 버텨주면 아 이게 면이 있는걸 몰랐네 아 또 6시 무게가 한쪽에 있어서 잡다보면 돈단 말이야 방금처럼 무게가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돼 오 아 아 다시 3시 아 저거 못올라갔는데 더 얇게 끝까지 올라갔을때 추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게 문제일거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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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딱 끝까지 올라갔을때 그 링이 추 안쪽으로 아니 잠시만 출구통 안쪽으로만 살짝만 들어가도 추 하나만 넘겨도 그냥 폼 넘긴게 들어갔다 나왔나? 어 링도 하나 넘어갔어 저 뒤쪽에 있는 링이 있죠 하나짜리 작은 링 그걸 넘어갔어 큰 링 저 부분이 넘어갔어 잘 줄 알았는데 튕겼네 하나짜리 링이 넘어갔어 무게가 한쪽에 있는게 아닌가봐 양쪽으로 막 분산된다 하는거 아니네 두개가 넘어갔어 이 정도면 깊은거 같은데 지금? 응 이 정도에 아까처럼 잡으면 백프로네 다가리 공추가 있어가지고 다가리 공추가 있어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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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도 파란 룽이 하나 있네 사이사이가 속아있어 내구탱이 다 무게가 조금씩 있나봐 무게가 약간 틀린가 보네 그치 저군이 지금 껌정링이 저 뒤에는 노란거랑 큰 링이랑 있고 저게 붙으면 안되는데 가드까지만 잘 올라오고 그 다음에 흐물어질텐데 이 정도면 끄집어내야겠다 이 정도면 텐션 넣네 세시발도 해야되는거 아니야 돌려 아까 그 세시발 이었잖아 돌려봐 아아 어디 딱 잡히는 부위가 있긴 있는데 들떼고 잘 받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수많은 타이사이에 뭔가가 있겠지 아이씨 아아 아까 이게 저 요어링 있잖아 앞에 두개는 들어갔던구나 니가 아까 딱 던졌을때 그니까 저기 봐봐 검정링에 은색링 두개있고 그 다음에 따로 큰링이 하나있고 그 오른쪽에 검정링에 작은링 두개있어 그니까 링 두개짜리가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는거 보였거든 아아 나 넘어가는줄 알았어 도전의식때문에 한다 도전의식때문에 3시 3시로 3시로 3시 3시로 4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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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발이 하트문이 저기를 살짝 받쳐주니까 그나마 좀 올라왔는데 κα False complication 찍는 kole 그럼 ком사시 cia j 좀 요 잊지